매일 제 일과는 주문을 확인하는 거입니다. 요즘엔 많이 좀 줄었어요. 그래도 단체 주문 때문에 정산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. 매일 이렇게 포장하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택배를 포장하는 게 제 일이에요. 지금 보시는 게 제 사무실입니다. 제 사무실은 바로 안방이에요. 작은 방에서 작게 시작했던 이 쇼핑몰이 생각보다 커져서 지금은 안방을 온전히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뒤쪽엔 물건이 가득하고요. 이 방은 이제 아이들은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 될 정도예요. 먼지가 너무 가득하거든요. 그래도 일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아기띠를 하고 컴퓨터를 하기도 합니다. 아침 일과가 주로 택배를 싸고 송장을 뽑고 그리고 위탁판매 주문을 확인하고 블로그 알바 포스팅을 하거나 제 블로그를 키우는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아침에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첫째 아이를 보내고 나서 본격적으로 매일 해야 될 일들을 적은 다음에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지금은 둘째가 너무 어려서 많은 것들은 하지 못해요. 조금씩 내려놓아야 될 부분도 많고 외부에 나가서 출강하는 일들은 아예 잠시 접었습니다. 그럼에도 매일을 성장하고 싶은 이 욕심은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현재 요양보호사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. 가족 요양급여라는 게 생겨서 조금이나마 이후에 엄마를 돌보면서 또 다른 수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부를 합니다. 아기를 키우면서 나의 영향을 살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. 뭔가 부모 도움이라든가 뒷받침되는 그런 배경이 없다면 오로지 제가 이 아이들과 일, 집안 살림까지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체력적으로 좀 벅차요. 그럼에도 사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더 이상 빛에 쫓기고 싶지 않고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. 진짜 전업주부이지만 이렇게 일하는 엄마는 하루가 바빠요. 저는 오늘도 컴퓨터 앞에 이렇게 앉아서 작업을 합니다.